한 열흘 전부터 와서 절에 짓는데 왜 짓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. 아, 여기. 야, 복숙이니요. 유기견인데 내가 몇 년 전에부터 밥 주던 게거든요. 뜸하게 잘 안 보이더만 어디서 잘 살고 있겠지 생각했는데. 이게 우리 보일라실인데요. 이거는 새끼 강아지들이 깔고 있었던 이불이라요. 아, 여기 새끼 강아지들이 있었어요? 예, 예. 내가 여기 청소를 하러 와보니까 있었어요. 깜짝 놀랬지요. 나는 미니 아저씨가 더 잘하게 됐어요. 그리고 예쁘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. 또한 인정에서 깜짝 놀랐어요. 또한 인정에서 깜짝 놀랐어요. 청양고추 청양고추 당기는 세상 치 allergies 치 태양고추 이야 치아 치아 공 seams . . . . . . . . 아! 아! request would be like a song 복수가 괜찮은 건 안 좋아 어이구 고생했다 생각보다는 양호한 것 같습니다. 밖에서 돌아다니는 것 치고는 다니면서 상처나고 하는데 제대로 치료를 못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복숭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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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 왔어 복숭아 새끼 오 새끼 왔어 오 새끼 왔어 조금 이제 적응이 되면 그 새끼들하고 얘하고 데리고 가서 잘 키울게요 복숭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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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숭아